자, 이제 화살로 화살 쪼개기에 도전하겠습니다. 직접 보고 싶었던 바로 이장년.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선지 도전 조건은 광역의 전주왕에 먼저 꽂아둔 화살을 30m 거리에서 화살로 정확히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. 자, 한 60회 정도의 시험을 거쳤습니다. 영화관이 실제에서 과연 볼 수 있을까요? 화를 떠난 화살을 물결을 치며 화살을 향해 날아가더니 자, 아주 깨끗하고 하나, 두 개씩 하나 가지고 볼 말이야. 정확하네. 와, 진짜 아니다. 그리고 한 치의 오차별. 정확하게 화살에 맞아 명중. 나와, 두 명이 있겠지. 저기 만든 게요. 어, 됐다. 오, 죽겠다. 역시 우리가 하면 못할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. период은 우 road 배신 southeast 차에서 진짜 이장냐고 つ요 미션 주인 과 씨